감자를 체에다 맞춰서 물기를 빼주세요. 근데 여러분들 보면 밑에 뭔가 하얀 거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. 가라앉아 있는 게 뭐예요? 전분이에요. 여기 하얀 거 좀 가라앉아 있죠? 네네. 이거 말리면 전분가루 되는 거예요. 감자 전분 되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저희는 아까 감자채 칼로 쓰고 그 다음에 칼로 썰어가지고 지금 6개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6개가 안 되지. 어, 아니구나. 몇 개야? 5개요. 5개. 6개에서 3개, 4개 쓴 거지? 그렇죠. 그럼 우리는 베이컨을 2장 더 넣자. 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이컨을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, 사실. 한 장 남길 거 그냥 다 넣으셔도 되고. 다 넣자. 베이컨 이렇게 으깨져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. 전 예전에 이거 한번 먹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감자전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최신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되게 맛있습니다. 자, 물기 잘 빠지게 하고요. 자, 49 질문하세요, 49. 이거, 이거 뭐예요? 그게 저희도 뭔지 모르겠는데요. 감자 큰 타서. 같이 왔어요. 여기 안에. 아, 저희가 보내드린 책카래. 거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야채 꽂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. 감자 손잡이. 안 꼽겠는데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예, 예, 예. 손 안 다치게 하려고요. 예. 아직까지 채 안 쳤어요? 치고 있어요. 아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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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세요. 손 조심하세요. 손 조심하세요, 손. 장갑 끼시고. 장갑 끼시고. 고무장갑밖에 없어요. 그 고무장갑이라도 끼시고 그 이게 왜냐면 위험해요, 위험해. 천천히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. 아니요, 거기다 껴서 하면 괜찮아요, 거기다 껴서 하면. 괜찮아요.